항상 정상을 위해서 도전하는 14년 만에 탈환해야 된다라고 하고 싶어요. 구단이 원하는, 팬들이 원하는, 선수들이 원하는 우승을 꼭 하도록 당연히 우승이 팀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. 그런 팬들과 같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올 시즌도 팬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울산현대! 화이팅! 화이팅!